오우 냉이항바 이 날은 내부 남편이 너무 많습니다. 으윽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기에검의 미키 꽈란 소희입니다. 자기소개는 이제 안 해도 다 알죠?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뭐. 내가 형인데, 왜 네가 시키고 그래? 내가 MC잖아요. 음.. 뭐 해 바로.. 하세요. 안녕? 단역, 띠리띠리야. 오래간만에 그냥 띠리띠리 싫은데 단띠가 좋은데 그냥 띠리띠리라고 해봤더니 띠리띠리의 줄임말이 단띠인데 로스앤젤레스의 줄임말이 LA인데 LA는 좋고 로스앤젤레스는 싫고 그냥 띠리띠리는 싫고 단띠는 좋고 이게 뭔 차이죠? 아 머리 아파 LA가 뭐의 줄임말이죠? LA 다 줬어 로스앤젤레스 영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나 오프닝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팬이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림이죠? 내가 그걸 얘기한 걸 또 여기서 야 그걸 또 그림 언제 갖다 놨어? 야 아니 나는 이거 갖다 놓으신 분 얼굴도 못 뺐어 이거 거의 좀비 아니에요? 좀비 아니 그림을 또 잘 그리시는 다크서클이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편을 본 것 같아요 그 멧돼지 사냥 가서 똥 마려워가지고 아이씨 그때 똥 마려워가지고 막 질려 그 얘기 하려고 또 아 음식 먹기 전에 왜 똥 얘기를 해 그리고 똥똥똥똥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그려주셔서 아 조금 자 오늘의 메뉴 뭡니까? 아 봄이니까 예 어 또 이제 쭈꾸미 한번 먹고 가야지 쭈꾸미 봄 스프링이죠 스프링 응 응 응 응 바로 아니 그니까 봄에 너 까불지 마라 진짜 아니 쭈꾸미 어떻게 쭈꾸미 어떻게 할 거죠? 쭈꾸미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쭈꾸미가 연해가지고 맛있거든 살아있는 걸 바로 잘라서 초밥을 한번 해먹고 쭈꾸미는 진짜 라면이지 쭈꾸미 낚시가도 라면 냉이 넣어서 라면 그냥 라면 아니고 자 스프링 와후 까불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이러면 내가 와우 안 한다 이제 야 이건 낙지고 네 이건 이제 니온다 그래가지고 쭈꾸미 시킨 거잖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니까 친척이지 친척 우차사 띠리띠리랑 단양 띠리띠리 다른데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아우 싱싱하다 아 싱싱하다 아 싱싱하다 아 알이 꽉 찼네 아니 형 배가 알이 꽉 찼다고 아 요즘에 많이 먹어서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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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자랑 옷도 먹으면서 아씨 형도 마지막 죽기 전에 뭐 누가 형을 죽일라 그러면 발악을 하지 않겠어? 아 그렇겠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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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친 방 گ구만 한글자막 by 박진희 내가 생각해도 내꺼 반으로 잘라야될 것 같아 얘기했으니까 먹어 까물지 말고 아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그냥 먹어봐 근데 주꾸미가 낙지보다 원래 연해 진짜로 난 이거 개인적으로 주꾸미 간장보다 초장이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초장을 찍어 먹어볼게 어어이 주꾸미 맛있어 밥이 도대체 다 뭉개졌어, 이렇게. 소리가 어떤 소리야? 영어 쓰지 말아야지. 갑바이, 갑바이. 울산 갑바이? 울산 갑바이 말하는 거죠? 팔공산... 아이씨. 어? 맛있다. 음... 음... 아까는 맛있을지? 아... 연하지? 그러니까 왜 욕심을 부리냐고 음식에, 음식 많은데. 윗두부 각이라고, 윗두부가. 음! 맛있다. 으음... ... 알파이브. 잘 봤다니? 니가 수돗물에 헹구는 건 알아 근데? 뭐라고요? 수돗물에 한번 헹궈야 된다고 짜다고 아이고야 미안하다 오줌 쌌다 쌌쓰 흥분을 많이 했나봐 오줌 싼 거 아이고 내가 뭐라 했어요 뭘? 아 뭐라 했냐고요 자고 사냥이 이거는 많이 안 익혀도 되는데 주꾸미 냉이 라면도 이거 세계 최초일 거 같은데? 에이 세계 최초가 아니겠지 근데 진짜 맛있을 거야 근데 또 산 게 아니잖아 일단 그치? 오우 냉이 항바 컴배 오오오 역시 냉이가 남의 생명을 바꾸네 면에 그냥 간이 와 와 진짜 맛있어 산신력 나오겠다 야 이야 연기가 음 한양 맛이 나는데 음 우와 으 뜨거라 라면이랑 동시에 먹어야 되겠다 이거 싸가지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미키란션 조카 야 야 야 야 야옹이예요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셔야 으 으 흐 현남게인스타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